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영국 작가 조지 기싱의 단편소설 특급 하숙인입니다. 출판사 왓북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조지 기싱 특유의 세밀하면서도 밀도감 넘치는 필치로 결혼의 허화실을 그린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의 이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 특급 하숙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웨스트엔드에 사는 평범한 런던 시민이라면 즉 도심은 아니지만 체링크로스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쩌다 한번 베터시 타임즈나 캠버웰 머큐리, 이즈링턴 가제트 같은 신문 이름을 발견하고 잠시 놀랐을지 모른다. 사실 그들에게 이 지명은 거대한 대도시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일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명들이 익숙할 수도 있고 역사에 박식하다면 거침없이 팽창한 런던이 집어삼킨 옛 동네쯤으로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베터시, 캠버웰, 이즈링턴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리라.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지만 일주일씩 하숙을 하거나 한 달씩 집을 빌리는 떠돌이들이 끊임없이 마을을 드나든다. 기차와 전철로 지리를 파악하고 동네가 언제 생겼는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부류 말이다. 주민들은 궁핍하거나 쪼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진치성도 부족했다. 부유하다면 대개 보잘것 없는 유산을 물려받은 경우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대부분 타고난 애왕심까지는 아니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아치볼드 조던이었다. 이즈링턴에서 나고 자란 45살의 그는 지금도 어릴 때부터 누벼온 그 거리들을 사랑했다. 아치볼드 조던의 아버지는 어퍼스트리트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시작했다. 아치볼드는 가게를 물려받아 착실하게 키웠고 나중에 자금과 인력을 갖춘 동업자를 만나 크게 확장시켰다. 서른 살이 되던 해부터 조던은 가게에 붙어있지 않았다. 천성이 활달하지는 않았으나 가게가 알아서 적당히 굴러가기 시작하자 그는 매일 몇 시간씩 혼자서 책과 편지를 읽었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술집이나 당구장 아니면 독신남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다른 조용한 장소에서 친구를 사귀곤 했다. 아치볼드 조던의 차림새는 검소했으나 태도는 상당히 품이 있었고 그의 옷은 항상 새 것 같았지만 유행을 쫓지는 않았다. 중간 키에 살이 오르기 시작한 조던은 한 번도 볼성사랍게 허둥대 본 일이 없는 사람처럼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 그는 거리에 서서 자기 땅이라도 되는 양 흡족한 기분으로 주변을 둘러보곤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며 못마땅한 눈길을 보낼 때도 있었다. 빈말이라도 그가 잘생겼다고 축여세우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역시 자신이 못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살면서 그 때문에 덕을 보거나 피해를 본 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놈하고 경멸하는 눈빛을 짓는 데 있어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확신했던 그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 재능을 발휘하며 즐거워했다. 아치볼드 조던은 이 좁디좁은 이즐링턴에서 25년 동안 하숙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한 집에서 1년 이상 머무르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조던의 가족과 돈독하게 지냈던 이들을 비롯해 하숙집 부인들에게 조던의 생활 방식은 늘 화제거리였다. 그런 지위의 남성이 아직 독신이라는 것도 놀라웠으나 무슨 이유로 그렇게 자주 하숙집을 옮기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즐링턴에서 그의 방문을 꺼리는 부인은 아무도 없었으며 일단 하숙인으로 맞이하면 그를 계속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게다가 그는 종종 하찮은 이유를 대면서 더 나을 것이 없는 하숙집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특히 그 행동은 늘 구설수에 올랐다.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미스터리였기 때문이다. 위긴스 부인을 제외한 모든 부인들이 조던을 하숙인으로 드리고 싶어 했다. 위긴스 부인은 조던이 갑자기 집을 옮기겠다고 통보했을 때 기분이 너무 상했던 모양이다. 결국 그 뒤로 늘 심한 험담을 하고 다녔으나 누가 위긴스 부인의 말을 신경 쓰겠는가. 헛된 희망 속에 슬퍼하면서도 한때 그의 시중을 들었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부인들은 어쨌든 조던이 신사 중에 신사라고 굳게 믿었다. 이즈링턴에서 하숙을 한다는 것이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지만 조던은 그 어둠 속에서 눈이 부실 만큼 빛나는 존재였다. 가축에 비유하면 그는 특급 가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쉬운 하숙인이 아니었다. 입맛은 지나치게 까다로웠고 자존심도 강했다. 하지만 받은 만큼 보상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했다. 조던은 보통 집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숙비를 지불했다. 일주일에 25실링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28실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 그는 집게 손가락을 세워가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쭉 나열했다. 모든 일은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이뤄져야 했다. 심지어 식사 시간도 분 단위로 지정한 시각에 맞춰야 했고 지시를 하나라도 어기면 조던 특유의 끔찍한 표정과 대면해야 했다. 그는 그 표정이 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이토록 꼼꼼한 그였지만 이상하게 집세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총 금액만 대충 살필 뿐 세부 항목을 따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랜 하숙 생활 동안 하숙비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는 딱 두 번뿐이었고 그때 그는 주인에게 상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호커 부인 일주일치 집세를 더 내줘. 그리고 내일 아침 열한시까지 방을 비우겠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애원하고 사과해도 그는 집을 떠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더필드 부인 조던이 열 달 동안 머물렀던 하숙집에서 엘더필드 부인의 집으로 새로 들어간 것은 1889년 6월 1일 그의 45번째 생일이었다. 엘더필드 부인은 33살의 과부로 어린 딸이 하나 있고 우연히 이즀링턴에 살게 된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다. 다른 부인들처럼 그녀 역시 조던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어린 태도와 목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런 하숙인을 만난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비굴하지 않았고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말수도 적었고 꼭 필요한 말만 했다.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하면서도 분주하게 집 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음식도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조던이 유일한 하숙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은 그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일주일이 흐르고 그 까다로운 하숙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테이블 위에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세부 항목을 훑어보던 조던은 평소와 달리 청구서를 자세히 살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는 총을 흔들었다. 엘도필드 부인 조던은 잠시 뜸을 들인 후 근엄하게 부인을 쳐다보았다. 단호한 인매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꾸밈없고 건강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체구는 단단하고 자세도 꿋꿋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찾을 수 없었다. 엘도필드 부인 청구하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빠뜨린 게 있는 것 같군요. 자세히 살펴보신 건가요? 세부 항목까지 제가 따지긴 번거롭군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부인, 제가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녀는 주저하는 듯 했으나 그의 말을 따랐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돈을 즉시 지불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주일이 더 흘렀다. 조던의 예상과 달리 부인의 태도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많은 것을 겪어본 조던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조던이 요구한 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지켜졌다. 완벽하게 청소된 방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안락함이 느껴졌다. 지금껏 최고라 여기던 부인들도 이렇게 런던의 매형과 안개까지 고려해 청결에 신경 쓴 적은 없었다. 미각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들이 모두 형편없이 느껴질 정도였고 특히 감자 요리는 정말 완벽했다. 과거의 음식들은 그저 먹을 만한 수준이었을 뿐 이렇게 고유의 향과 영양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소한 배려에 그는 깊이 감동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혼잣말까지 했다.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겠군. 조던이 끊임없이 이사를 다닌 것은 불편하다거나 더 나은 곳을 찾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 스스로도 전부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집주인이 자신을 일상적인 존재 또는 평범한 하숙인으로 생각할 때 불쾌해졌다. 그 순간 그는 곧바로 이사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당장 집을 떠나겠다고 통보한 뒤 상심에 빠진 집주인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교활한 방법을 쓴 적도 있었다. 속으로 이미 떠나기로 작정하고 새 하숙집을 물색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최고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1년 전에 떠난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출연이 일으킨 흥분과 야단법석을 지켜보며 쩔쩔매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독재자처럼 구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그는 떠나는 이유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교묘하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우아하게 늘어놓는 식으로 언제나 여주인과 사이좋게 헤어졌다. 그는 다툼을 두려워했고 어떤 논쟁도 벌이기를 싫어했다. 이런 천성 때문에 평범했을지 모를 그의 성격이 어느 정도 더욱 구상하게 보였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 여긴 행동과 말 속에 오히려 저속한 허영심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반쯤 정착해볼까 생각하며 평생 지낼 거처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만났던 부인들을 한 명씩 떠올리고 있었다. 그동안 지냈던 집들과 그들의 장점 등을 공정하게 비교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낯선 집을 찾게 된 것이다. 엘더필드 부인의 집이 어떨지 그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더욱 신의 뜻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집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게다가 이보다 완벽한 하숙집은 없었다. 그는 하숙집 부인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별로 없었으나 이따금 아는 얘기가 나오면 즐거운 기분으로 일장 연설을 늘어넣곤 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면 건성으로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굴었다. 엘더필드 부인도 자기처럼 시시콜콜한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한 달이 지나갔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둘 사이에 침묵이 깨졌다. 부인은 하숙집이 만족스러운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조던은 자기도 모르게 열성적으로 만족을 표시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두 사람은 속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4년 전 남편을 잃었고 미들랜드 출신이지만 오랫동안 런던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 다음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얘기가 조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네가 너무 복잡해서 좀 더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조던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온종일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해 결국 그 얘기를 다시 꺼냈다. 엘더필드 부인, 지금 당장 집을 옮길 생각은 아니시죠? 안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년 봄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몇이 우드 그린으로 옮겨갔는데 저도 그쪽에서 집을 알아보려고요. 엘더필드 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던은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년간 부인들의 마음을 괴롭히며 이 집 저 집 옮겨다녔던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숙집을 옮겨야 할 처지에 빠져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엘더필드 부인을 따라가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드 그린이라니.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는 이름만 들어도 끔찍했다. 음산했던 어느 가을 오후 북쪽 교회로 나가 그곳의 집들을 둘러보기도 했으나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예전의 하숙집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엘더필드 부인과 더욱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더 깊은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따금 그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릴 곳이를 찾아 저녁 식사 때 끝난 대화를 계속하려고 그녀의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는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고 부인이 값싼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어린 관심을 보이자 마음을 더욱 편하게 먹었다. 보통 사이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경제 사정이나 사업 얘기까지 하나하나 전부 털어놓았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그를 지탱하고 있던 생활 방식들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여유로움과 자긍심 그리고 품이 있던 목소리도 사라졌다. 술집이나 당구장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가더라도 금방 사라지곤 했다. 조던은 이즐링턴 거리의 즐거움을 잊은 듯 했고 틈만 나면 난로가에 앉아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현명한 청혼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조던의 옛 하숙집 주인 중 한 명이었던 모파트 부인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숨을 무라 쉬며 이웃에 사는 에벤스 부인에게 달려갔다. 믿을 수 있겠어요? 글쎄 조던 씨가 결혼한대요. 그것도 지금 있는 하숙집의 주인이랑요. 모파트 부인의 얘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조던과 그 일에 간해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이였던 그의 동업자가 그렇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글쎄 말이죠. 이미 그린우드의 새집을 마련했다고 합디다. 아유 세상에나 그렇게 오랫동안 그 좋은 기회들을 마다하더니 결국 그런 뜨내기랑 결혼하는군요. 게다가 이즐링턴을 떠난대요. 조던의 평판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즉결재판을 받았다 해도 그가 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이나 혐오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문이 퍼지자 부인들은 일부러 엘더필드 부인의 집앞으로 지나갔다. 그들은 실제로 그 앙큼한 여자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려고 주변을 맴돌았다. 그 여자 때문에 이즐링턴의 특급 하숙인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 자기들 중 한 명과 결혼했다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대체 어떤 방법을 쓴 것일까 부인들은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려고 했었으나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야 소식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부인들은 이것이 조던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조던이 최근 주변의 일들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우드그린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전이었다. 분명히 그가 부인을 사랑했고 청혼도 했지만 그때부터 그는 엘더필드 부인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긴 것 같았다. 요구는 모두 들어주었고 제안도 대부분 그녀의 의견을 따랐으며 한마디로 예전과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순간순간 내키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개의치 않았고 다정한 이끌림에 스스로 양보할 때 느껴지는 그 기분이 즐거웠다. 구름 위에 있던 그의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브라이튼에서의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난로 앞 깔개 위에 서서 새 가구와 장식품을 둘러보고 있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부인은 존경심이 들 정도로 기운이 넘쳤고 냉철했으며 수안도 좋았다. 존은 허락한다는 의미의 미소를 짓고 수표에 사인을 하고 그녀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뿐이다. 그녀만큼 빈틈없이 일하고 원하는 것을 싸게 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사고방식으로 돌아온 조던에게 눈앞에 나타난 환경은 당황스러웠다. 조던이라면 아주 작은 집을 사서 이즈링턴 스타일로 집안을 한껏 꾸몄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치스럽고 귀족적으로 보이는 가구들로 가득한 방 열 개짜리 대저택을 사버렸다. 조던의 눈에는 사치로 보였다. 사실 그 정도 살림은 조던의 주의를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의 아내가 정도를 벗어날 만큼 돈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늘 아끼고 살아온 그로서는 갑자기 수입에 걸맞게 산다는 것이 그저 불편하기만 했다. 물론 조던 부인은 자신의 겉모습도 새로운 환경에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어린 딸의 옷도 신중하게 골랐다. 하지만 허영을 떨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옷을 사는 경우는 없었고 윤택한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고급 제품을 사입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결혼은 가슴 아픈 실수였으며 그녀를 세상의 밑바닥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고 느꼈다.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낸 후 조던은 어퍼스트리트의 가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평소처럼 책과 편지 사이에 앉아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 다짐했다. 더 이상 이 집 저 집 옮겨다닐 필요가 없다. 남은 인생을 보낼 편안한 집이 진짜로 생겼고 모든 것을 챙겨주고 사소한 습관까지도 따뜻하게 받아줄 친절하고 똑똑한 부인을 얻었다. 이보다 현명한 처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자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변화의 조짐 결혼 후 두 번째 주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불길한 변화의 조짐이었다. 의사님을 처음 직감했다. 늘 창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조돈 부인은 표정이 굳어있었다. 왜 늦었어요? 그녀가 분명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일이 좀 있었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조돈 부인은 왜 늦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조용히 요구했고 방금 전의 대답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았다. 무질수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부드럽게 충고했다. 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당신이 늘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이 언제 올지 모르면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알겠소. 여보 하지만 알다시피 일이라는 게 하지만 평소처럼 일찍 올 수 있었다면서요. 그렇소. 그건 사실이오. 하지만 됐어요.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어머나 세상에 조던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 지저분한 부츠를 신고 방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보세요. 카펫이 진흙투성이잖아요. 아 그건 당신과 말하려고 서두르는 바람에 그랬소. 당황한 조던이 말했다. 얼른 가서 벗어요. 그리고 아침엔 슬리퍼를 침실에 벗어놓고 갔더군요. 슬리퍼는 항상 가지고 내려와서 식당 벽장에 넣어둬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을 수 있잖아요. 저녁 식사자리에서 조던은 입맛이 별로 없었고 평소와 달리 무뚝뚝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한 번 약속을 정하면 부인은 기를 쓰고 약속을 지켰고 날이 갈수록 그녀의 규칙들은 얼마 전까지 독신남이었던 그를 점점 짜증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자신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며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시시콜콜 참견해 하숙집 주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짜증스러운 집요함에 시달리며 그 횡포가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엘더필드 부인이 하숙인의 모든 지시를 꼼꼼하게 수행했던 것처럼 조돈 부인은 남편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하고 움직이고 존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틀림없었다. 바가지를 긋거나 화가 나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존재했고 그것이 최선이라 확신한 나머지 다른 방식들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엘더필드와 조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심각한 말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 때문이었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아파 기분이 별로였던 조던은 신문을 집어들고 보기 편하게 접은 후 식사하는 동안 읽으려고 빵에 기대놓았다. 부인은 말도 없이 조용히 신문을 가져가 빈 의자 위로 치웠다. 뭐 뭐하는 조던이 투명스럽게 물었다. 식사할 땐 신문 읽지 말아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소화도 잘 안 돼요. 나는 평생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읽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요. 조던이 목소리를 높이며 신문을 원래 자리로 갖다 사놓았다. 그럼 아침은 혼자 드셔야겠군요. 넬리 아빠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다른 방에 가 있어야겠다. 조던은 음식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신문을 보았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원래 성격이 약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양보하자는 생각이 들면서도 화가 난 그는 오기가 생겼다. 지금의 처지를 차분히 돌아볼수록 앞날은 더욱 끔찍했다. 이건 완전히 노예생활이잖아. 그는 몇몇 부분이 소름 끼치도록 자신과 닮은 여자와 결혼한 탓에 그녀를 이길 가망이 없었다. 그가 복종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복종은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한가지였다. 그는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출근한 뒤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 늘 퇴근하던 시간에 그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이슬링턴과 펜튼빌의 뒷골목을 돌아다녔다. 그 거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편안한 곳인지 이제 알 수 있었다. 거리의 냄새도 달콤하게 코를 간지럽혔다. 옛 친구들과 추억을 쌓았던 곳들을 이제 다시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다니 도대체 나는 무엇에 홀렸던 것일까. 우드그린을 떠올리자 혐오감이 밀려왔다. 그곳에 사는 난 절대 제 집처럼 편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자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이내 분노가 밀려왔다. 기다리라지. 25년간 여자들을 굽실거리고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치볼드 조던이 아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 거. 결국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그는 바로 오늘 저녁 자신의 위신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마음 먹고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던 부인은 혼자 앉아있었다. 조던은 진액투성이 부츠를 벗지도 않은 채 들어가 모자와 코트를 의자에 내던진 후 거칠게 날로프를 쑤셔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은 그가 싫어하는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요. 알아들었어?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유감이군요.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당신의 집이지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마음껏 화내세요. 당신 집이라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는 상스러운 저주를 내뱉으며 선체로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그러자 부인은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 않고 한 시간 넘게 신라란 이야기를 집요하게 계속했다. 지친 마음에 그는 결국 방을 나가버렸다. 몇 시간 뒤 조던 부인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요지는 몇 시간 전과 마찬가지로 그가 결혼 생활을 거의 최악의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대체 왜 자기와 결혼한 것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할 만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나만의 의지와 자존심이 있다. 당신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나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내할 것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려는 속셈이라면 실수임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저 당신을 못 본 척 하면 된다. 아마 오래지 않아 당신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던 부인은 날이 새도록 계속했고 상대가 너무나 피곤해 잠에 고라떨어지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다음날 조던의 행동은 어쨌든 이번에는 그가 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보려하지 않았고 아주 조용히 돌아다녔다. 그리고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집에 왔다. 조던 부인은 이웃의 친구들이 있었으나 거의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인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하는 일 자체가 그녀에게는 중요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것을 증명했다. 잘 꾸민 방들을 보여주거나 잘난체 하려고 돌아다닐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그녀는 하인들을 감독하고 무수히 많은 집안일을 처리했다. 딸의 도움도 전혀 받지 않았다. 딸은 학교에 다니며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었다. 조던은 부인이 그에게 충고하고 훈계하는 때를 제외하면 집안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며칠 후 조던은 다시 한번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난 당신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알겠소? 꼴도 보기 싫다고. 어디 계속 해봐요. 부인은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꾸했다. 마음대로 괴롭히세요. 나는 참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나는 내 본분을 다할 거고 당신이 힘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선을 넘으면 법은 당연히 내 편이겠죠. 조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법은 아내 편이었다. 그녀가 즉결 재판소에 보호 요청만 해도 그는 망신을 당하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그런 삶은 견딜 수 없었다.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잘못은 귀에게 있는 듯 했다. 아내는 감탄스러울 만큼 투철하게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남들에게는 그가 속 좁고 난폭하며 괴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아침 식사 때 식문을 보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모습에서 그런 면이 다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의 마음과 자존심이 어떤 상처를 입었고 그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설명할 길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저녁 조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예전에 다녔던 장소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물어볼까 두려워 그는 킹스크로스 근처에 있는 당구장에 잠시 들렀고 자정이 다가오자 같은 건물에서 침대가 있는 방을 하나 잡았다. 다음날 출근한 그는 아내가 전보를 보내거나 찾아오지 않을까 애태우며 기다렸으나 하루종일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는 즐겨다니던 거리들을 배회했고 이따금씩 멈춰서서 하숙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 저 집을 올려다 보았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 하숙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던은 어젯밤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집으로 향했다. 조던 부인은 그가 평소대로 퇴근한 것처럼 그렇다. 밖에 비가 오나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조던은 최대한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두 사람 사이에서 그가 집을 나갔던 일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날 밤 조던 부인은 남편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페인트칠한 곳을 밟는 습관이 나쁘다며 한두 시간 얘기했고 그런 다음 조용히 잠들었다. 그러나 조던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지 결국에는 집안에서 자유를 포기하면 집 밖에서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인가 아내는 정말로 집과 가구와 돈에 만족해서 남편이 나가든 들어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어렴풋한 희망이 보였다. 조던은 잠자는 동안 이즐링턴의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며 더없이 기뻐했다. 해가 뜨자 그의 환상은 흐릿해졌으나 조던 부인은 여전히 가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을 졸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지 기싱의 특급 하숙인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조지 기싱은 19세기 말이 활동한 영국의 사실주의 작가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통속적이지 않은 전개와 세밀한 심리 묘사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는 산업혁명의 물결로 격동의 시기였던 19세기를 살아가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 계층 및 결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호소력있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력은 현대에도 동일하게 공감을 얻어내고 있어 백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명작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벽의 노동자 이브의 몸값 군중 밑바닥의 세계 뉴그럽 스트리트 기묘한 여인들 유랑의 몸 등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찰스 디킨스를 존경한 나머지 찰스 디킨스 평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지 기싱은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찰스 램과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수필가이기도 한데요. 특히 자전적 수상록인 헨리 라이크로프트의 수기 이탈리아 기획문 이오니아 해변에서는 수필의 명작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